인간이 사는 일을 고생이라고 할 때, 두카는 한문으로 흔히 고라고 번역된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고통과 연관시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고 상당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느껴진다. 그 반대말은 숙하 즐거움이다. 그래서 한문에서는 숙하를 낙이라고 번역한다. 고생은 실제로 이빨이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처럼 직접적인 괴로움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갖는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불편함이 더 가깝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자. 내가 밥을 먹는 일을 고통이라거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하지만 분명 즐거운 일도 편안한 일도 아니다. 즐거운 척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표현은 불편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모두 불편함이라는 게 붓다의 주장이라고 해도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당연히 인생에는 많은 즐거움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편함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이 고생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서 이해해보자. 첫째는 직접적인 고통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이가 아프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한 상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불편한 상황이 맞다. 반면 즐거운 상황을 상정해보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즐거움을 맛보는 상황은 어떨까? 그 향과 맛? 마시고 나서 각성의 느낌까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자는 말이다. 그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지속되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한다. 커피를 두 잔째 마시는 일이 첫 잔의 만족감을 유지시키기 어렵다.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이 된다면 아마도 부작용이 만족감보다 클 것이다.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경제학의 역사 안에서 뒤피나 고센이 주장한 내용을 부타의 시기 인도인들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부타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만족이 만족의 최고점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불만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만족은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면에서 동시에 불만족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모든 즐거움도 사실은 고생이라는 게 부타의 지적이 되는 셈이다. 부타의 인며로 불교 전통들은 이론화 과정을 거쳐 고생의 종류를 나누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타의 지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국 고생이라는 주장은 부타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부타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즐거움과 고생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고생이라는 사실에 윤회와 까르마에 관한 생각까지 더해지면 고생으로만 가득 찬 인생의 상황이 무한반복되리라는 심각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진지하게 불교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즐거움이 인생 안에 있으니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 파악에 대한 부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니 부타가 제시한 해결책에 공감하거나 따를 이유도 없을 것이다. 부타에게는 사는 일이 모두 고생이라는 자신의 진단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그래서 부타가 제시하는 해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탈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해탈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해탈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중에 종교로 자리 잡은 불교가 이론을 만들고 교리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고생과 해탈에 관한 이론의 절대적 정당성을 여러 다른 불교 전통들에서 각자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모든 것이 고생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 전통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해탈에 이를 수 있고 그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생명체는 우주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흐름도 있게 된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이 바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붓다의 생각을 밝혀가는 맥락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인지하면 된다. 불교가 수없이 만들어진 후대의 불교 전통들에서 다루어진 문제들과 논쟁점들을 붓다에게 투사하지 말아야 한다. 붓다는 불교도가 아니었다. 붓다는 붓다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도가 된 것이다. 즐거움이 영속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생각은 모든 구성된 것들은 영속하지 못한다라는 표호로 추격될 수 있겠다. 이 표현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다른 의미를 담고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 문장의 의미는 구성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뜻을 이해하자면 우선 쌍스크리 땀이라는 표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사말뿌리는 쌍스크리 땀에서 하다, 행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뿌리에 압토쌈이 첨가된 형태인데 압토쌈은 동반하거나 함께한다는 의미 혹은 완전함이나 완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성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결합돼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성 요소들이 다시 분해되어 해체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결합된 상태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함축을 읽어낸다면 모든 구성된 것들은 영속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동어 반복에 가까운 당연한 말이 되고 만다. 개별 요소들로 구성되어 유지되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그 구성이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 바뀐다면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성된 것으로서의 맛을 느끼는 지각작용의 예를 들어보자. 커피라는 액체가 입으로 들어가고 그것의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에 따라 커피를 마시는 만족감을 느끼는 의식이 생겨난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면서 맛으로 느끼는 만족감은 실제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만 가능하다. 대상이 실제로는 커피가 아니었다거나 미감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변수가 끼어들면 그 만족감은 있을 수 없다. 커피의 향을 느끼는 것도 커피에서 얻는 카페인이 주는 각성, 작용을 느끼는 것도 모두 같은 방식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모든 경험들은 실제로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구성되는 사건들이다. 이 표현은 나중에 붙다가 가르쳤던 것들을 이론체계로 일관되게 정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형화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면 재행무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문자 자체의 의미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경험은 모두 대상과 인간의 감각기관의 의지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은 조건에 따라 구성된 결과물이고 그것은 영속성을 가질 수 없고 영속적이지 않은 한 모두 고생으로 귀결된다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맥락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다소 이론적인 것으로만 보이는 주장들을 실제로 붙다나 혹은 붙다의 제자들이 믿고 공감하고 있었을지 궁금한데 실제로 그러했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충분하다. 붙다가 했던 표현들이라고 전해지는 말 중에 이를 깨달아 일상사의 일들이 역겨워지고 세상의 일상사가 역겨워 출가를 결심한 훌륭한 집안의 자제들이 등 비슷한 구절들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등장한다. 즉 인생의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고생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에 정서적으로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붙다의 제자가 되거나 다른 쉬라마나 전통의 수행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은 출가 수행자가 되지 않은 더 많은 다수는 출가를 단행한 사람들만큼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거나 강력하게 공감하지는 않았다는 뜻도 된다. 어느 정도 붙다의 설명에 공감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붙다가 말하는 근본적으로는 고생이라고 보아야 할 만족과 행복을 찾는 일상의 생활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행복과 쾌락의 경험이 사실은 고생이라고 역설하던 붙다는 과연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출가자가 됐을까?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고생이라고 역설했을까? 이런 질문은 붙다의 생존 시기에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붙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그가 스스로 출가 이전에 겪었던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몸소 체험한 바의 결론이었다는 서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붙다가 해탈을 체험한 순간 이후에 붙다가 가르쳤던 내용을 모두 투영한 이야기가 반영된 한 편의 대형 드라맛을 붙다의 깨달음 이전 체험담으로 구축해내는 일이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출가 이전 붙다의 삶도 상세하게 담은 붙다의 일대기들이 만들어졌다. 인생을 생로병사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 붙다의 말을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대거래 출입문을 오가며 겪은 붙다의 경험과 맞아떨어지는 서사로 만들어냈다. 또 왕자였던 붙다의 출가를 막고자 왕이 최상의 미녀들을 국녀로 동원해 왕자에게 쾌하게 맛을 가르쳐 주었지만 왕자는 연애 후 쓰러져 있는 국녀들의 모습에서 쾌락이 영원하지 못하며 좌절과 불만을 가져옴을 체험했다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인생의 일들의 역겨움을 느껴서 출가를 단행한 붙다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극적인 것이었는지 그려내기 위해 붙다가 대제국의 왕자가 되어야 했던 맥락도 있다. 그리고 출가를 단행하는 순간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장면은 요즘의 영화 평론가들의 눈에는 너무 쉽게 우연에 의지하는 서사적 구성의 엉성함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붙다가 베다 전통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제사를 이어갈 후손을 확보하지 않아 저승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영원한 불행에 몰아넣은 악인이라는 낙인을 얻지 않게 만드는 기능의 서사적 장치이기도 하다.